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분통터지고 열받았지만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바로 기자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언론도 이에 만만치 않게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가장 어이없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혼자 사는 조국 후보자 딸의 집까지 찾아간 두 명의 남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했던 조국 후보자가 유일하게 감정을 표출했던 순간이 바로 이 내용을 언급했던 순간인데요. 혼자 사는 딸의 집에 찾아간 건 평소 정치판이 더럽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상식의 선을 넘어선 범죄 행위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CCTV를 돌려서라도 해당 기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본인이 기자인지 검사인지 헷갈린 듯한 거만한 조선일보 기자도 있었는데요. 이 기자가 조국 후보자에게 영국 유학 중 부산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장전입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자 영국으로 주소 이전이 안 된다라고 답변했죠. 그러자 이 기자는 왜요? 라는 얼토당토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자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이외로도 한 기자는 뒤에서 잠을 자고 있질 않나? 이준석 위원한테 페이스북으로 질문할 거 대놓고 물어보다가 걸리질 않나? 정말 이번 청문회를 통해 느낀 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최악이고 준비해온 대본만 열심히 을퍼대는 게 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기자가 특정 주제를 다뤘으면 그마저도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기자 청문회인 줄 알았네요. 게다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라고 했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가 결국 중국 기자한테 질문권 빼앗겼던 적 기억하십니까? 이외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까끗하게 대하다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열심히 검열하고 딴지 거는 사람들도 정말 많네요. 이렇게 보면 언론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의 집까지 찾아간 두 명의 기자에 대해서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하고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